안녕하세요. 혈액제재 제조위생관리 강의를 맡은 퀴라티스 한기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약 18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결핵 백신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퀴라티스의 품질 부문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에 GMP 시스템의 품질 관련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혈액제재의 제조위생관리 부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첫째, 제조위생관리의 정의와 목적 둘째, 작업원 위생관리의 절차와 방법 셋째, 제조시설 및 장비위생관리의 절차와 방법 넷째, 작업장 위생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위생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마인드셋을 마무리로 하여 1시간 이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GMP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건강을 유지하고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COVID-19 이슈로 인하여 손세척 및 손소독, 마스크의 착용 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질병을 유발하거나 전파될 수 있는 여러 요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액 제재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은 의약품을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조위생관리의 범죄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필수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제조위생관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환경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조환은 의약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제조시설, 작업원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말합니다. 제조위생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위생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규제기관의 GMP 규정과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수의약품, 좋은 의약품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성분과 함량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의약품으로써 치료 및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을 위해 다른 약과는 혼입되지 말아야 하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혼입시에는 본래의 의약품 사용 목적과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성분이 변질되어 인피리티 등의 불순물이 발생되지 않은 의약품이어야 하고 규제기관의 허가사항과 일치하는 의약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생물 및 파이로진과 같은 발혈성 물질, 다른 주성분, 각종 이물 등이 혼입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위생적인 의약품을 우수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제조, 위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 3의 4인 혈액제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 절차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제조, 위생관리의 범위는 제조설비, 제조방법, 작업원, 원자재, 제조환경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생관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작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제조설비의 세척 및 유지관리, 제조환경의 청소 및 유지관리로서 각 소스들의 세척, 청소, 소독 등의 행위와 평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입니다. GMP의 4대 기준서인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준서와 함께 제조, 위생관리기준서는 중요한 캐테고리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 위생관리기준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생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위생, 제조설비시설, 설비의 위생, 작업장 내 행동에 대한 관리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원의 건강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와 조치방법, 수세, 소독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제조시설 관련해서는 설비 및 장비의 세척, 소독방법, 유지관리 절차에 대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 관련하여 청소, 소독방법, 세제 및 소독제에 대한 사항과 청정도와 방충방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척 및 청소, 소독의 평가 방법은 유관검사와 주성분 잔류검사, 세제 잔류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평가 방법은 사전에 벨리데이티드 되고 또는 버리파이드 되어야 합니다. 작업원의 위생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 의한 제조 중 의약품의 오염원으로는 침과 땀 등의 분비물이 있고 머리카락과 피부각질 등의 인체유래 조각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원의 질병에 의한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원에 대해 올바른 복장착용 및 수세, 소독, 출입 절차 등을 통하여 오염 리스크 경감 및 제거 활동이 위생관리로 필요합니다. 작업원은 신규 입사자에 대해 입사 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재직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요 시에는 적절한 예방접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병이 있는 작업원의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의약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업무를 지향해야 합니다. 작업원의 개인위생관리를 위하여 개인위생관리 절차 및 필수 지시사항에 대한 교육과 청정지역의 출입 규정에 대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작업원 위생관리 점검 및 교육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자의 건강상태의 확인 및 용모의 점검, 악세서리의 착용여부 점검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실 내 음식물과 핸드폰은 반입을 금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안경, 안전화 등의 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책임자는 상식, 작업원의 규정준수 산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위생관리는 제조구역의 입실 및 퇴실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직원뿐만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방문자, 감사자 등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자라도 예외 없이 개인위생점검 사항이 체크되어야 하며 부적격한 상태라면 제조작업장의 입실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개인위생점검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작업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출입여부를 승인해야 합니다. 작업원은 입실 전 작업의 종류와 청정지역의 등급에 따라 규정된 작업복 및 신발,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복은 안전하고 작업의 편리성이 고려된 것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작업복의 재질은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는 무진복이어야 하면 디자인과 재질은 작업의 특수성과 제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미생물의 오염이 없도록 작업복을 세탁하여 보관하며 필요시 멸균을 진행하여 해당의 무균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섬유율과 단추, 장식물 등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작업복이 설계되어야 하며 땀, 침, 머리카락, 비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복은 세탁 및 멸균의 횟수 관리를 통하여 교체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복, 작업모, 무진화, 더신, 글러브의 착용 절차는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기반으로 작성된 SOP에 명시되어야 하며 작업원 모드는 이 SOP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 출입 시에 휴대폰과 장식물은 입실 전 제거하고 사용한 복장은 밀폐된 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교차 오염이 없도록 하고 사진과 같이 사용 전과 사용 후 작업복은 공기 중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용기나 전용 캐비넷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람의 손에는 많은 미생물이 묻어져 있습니다. 미생물이 많은 손으로 공열자와 접촉하거나 의약품을 만지게 되면 오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체열을 진행할 때와 혈액 제재의 제조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손세척과 손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가 완전히 건조된 후 무균적인 체열과 제조작업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작업원은 글러브를 착용함으로 청결한 손상태를 유지하고 제품이나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의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맥천자의 소독 절차와 손소독 절차에 대해서는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소독제에 대한 제조일자, 개봉일자, 유효일자, 교차일자 등을 관리함으로써 소독제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소독제 관리 절차 및 소독방법과 같은 정해진 업무 절차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일반 미생물은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의약품의 부패나 변색의 원인이 되며 병원성 미생물인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균의 경우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미생물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독은 자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원의 간염병으로 인하여 혈액 제재의 품질이나 공열자의 안전에 영향이 미치는 등의 위험요인이 감지될 경우에는 작업원은 공열자와 혈액 제재와의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작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업원이 질병이나 상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사에게 보고한 다음 정해진 절차와 지시사항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며 의약품과 접촉하지 않은 다른 작업으로 재배치되거나 질병과 상처가 왕치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장기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감추거나 증상이 약한 것으로 보고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투여되는 의약품의 품질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심각한 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제조설비의 위생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설비에 의한 제조 중 의약품의 오염 언어로는 세척제 및 소독제의 잔류물, 다른 의약품의 주성분 잔류물, 용수 및 공기의 이물과 미생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오염원에 대해서는 세척 및 소독 절차와 도구, 장비의 유지관리 절차를 통하여 위생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공정 흐름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접촉 표면이 효과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제조시설비 장비에 대한 세척 및 소독 절차와 장비 유지관리 절차에 대해 작업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활성화 성분을 제조하는 시설비 장비는 데디케이트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무균성과 파이로젠프리, 파티클프리가 보증된 일회성 용기나 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제조설비의 세척 및 소독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 소독 책임자를 지정하고 세척 방법 및 세척 주기, 세척 평가 방법을 명시되어야 합니다. 세척 도구 관리 방법과 세척제와 소독제의 상표 및 농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설비의 세척 유효기간인 클린홀디타임은 클리닝 밸리데이션인 세척 밸리데이션을 통하여 검증되고 세척 후 사용 전까지의 보관기간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세척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때 더티 홀딩타임도 평가하여 제조설비의 사용 후 세척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세척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사항은 로그북을 작성하여 운영하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제품명과 배치번호, 세척제 및 소독제 명을 날짜 순으로 사용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세척제, 소독제, 도구들은 세척력이 우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잔류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설비의 표면과 재질에 어떠한 손상을 주지 않는 물질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업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무독성의 문질로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세척제의 잔류량은 세척 방법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클리닝 밸리데이션을 통하여 캐리오버에 대한 잔류 허용 한계 기준을 설정하고 세척 방법이 세척제의 허용 한계 기준 이내로 유지되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브로드백 시스템과 직접 접촉 장비인 혈장 추출기와 원심분리기 등은 사용 후에 표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비사용 시에는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척 및 소독이 제조설비와 혈액 제재의 오염원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되며 사용하는 물질은 그 정당성과 효력이 밸리데이티드 되어야 합니다. 최근 작은 사이즈의 도구나 기구는 자동화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용 탱크와 원심분리기와 같은 큰 사이즈의 장비는 클린인플레이스, CIP라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세척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 해당 자동 세척 기능은 리버플라빈 테스트를 통한 잔류물 검증을 진행하여 적합한 경우에 적절한 레시피를 접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세척이 완료된 설비 및 장비는 다음 사용 시까지 세척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제조 용기나 도구들은 완전히 건조한 후 PE백에 포장하여 외부로부터의 이물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세척 날짜와 클린 홀드 타임을 명시하여 사용 가능 일자를 관리함으로써 사용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 전 작업원은 항상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청결도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관련된 결과를 해당 기록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세척에 사용된 도구는 항시 청결하게 관리되고 별도의 보관구역을 지정하여 분리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소독제는 소독력이 검증된 물질을 사용하고 구입 즉시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며 함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제를 조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조제 농도와 조제 일자, 사용기한 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작업원은 세척 도구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하고 세척 도구로부터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작업장의 위생관리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에 의한 제조 중 의약품의 오염원으로는 이전 작업의 잔류물과 폐기물, 공기와 분진, 해충 및 설치료 등과 같은 오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정도 관리 방법과 출입규정, 작업장의 레이아우스에 대한 설계와 방충망서인 패스트 컨트롤 등을 이용하여 위생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와 소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위생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은 항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효율적인 청소와 세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청정도 등급에 따라 공기의 흐름과 차압이 생성되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작업장의 바닥과 벽면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고 습기에 강화해야 하고 뇌화학성과 뇌혈성에 강한 물질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원에게 작업장의 청소밀 소독 절차에 대한 교육과 청정지역의 환경관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작업장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제재의 제조소 및 체열을 진행하는 장소는 교차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병원의 수혈서비스 및 혈액은행의 교차점과 연결 라인은 상호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혈액제품 및 검체를 받기 위한 최적의 경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열실, 검사실, 보관실 등은 서로 분리되고 공열자의 이동 방향은 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작업장과 통로, 보관구역은 서로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분 또는 구액되어야 하고 폐기물 보관 지역과 화장실과 같이 오염원이 많은 지역은 제조소, 실험실, 보관 지역과 직접적으로 개방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오염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동선과 인동선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도 권장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이스트홀딩룸과 화장실은 주요 작업장과 거리감이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혈액제재를 미생물과 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혈액 및 혈액제재가 노출되지 않는 클로즈드 시스템의 제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폐쇄적 시스템은 무균 연결 장치인 혈액백 등을 사용하며 이 또한 기능적으로 무균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부 폐쇄적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정도 그레이드 A와 청정도 그레이드 B 수준의 어세틱 에어리어에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레이드 A는 N레스트와 인 오퍼레이션 상태에서 0.5마이크로 이상의 입자가 3제곱미터당 최대 3520개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레이드 B는 N레스트 상태에서 최대 3520개 인 오퍼레이션 상태에서는 최대 35만 2천개를 넘지 않는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장은 환경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유 입자 및 미생물에 대한 오염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청정도 평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후 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열신 및 제조작업장, 보관소 등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흡연 등의 행위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작업장은 구조적으로 벽, 바닥, 천장, 선반, 배수시설과 공기공급 및 리턴장치, 먼지 집진시설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디자인과 장비로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배수구는 역류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오염물과 냄새 등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장은 출입이 허용된 사람만이 입실과 퇴실이 가능하도록 어세스 컨트롤이 가능한 장치인 지문인식 시스템 또는 아이디카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입출입 로그북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최근 홍채인식 또는 안면인식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접근 허용 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출입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업장 입출입에 대한 권한은 제조부서 책임자가 출입자 명단을 검토하고 품질부서 책임자가 승인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제재의 제조소 환경 및 청정도 관리를 위해 HBAC 시스템인 공기조화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를 컨트롤하고 차압, 에어플로우 패턴 등의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기조화 장치는 프리필터와 미디움필터, 헤파필터 및 열교환 장치들로 구성되어 필터와 같은 송오품류는 정기적인 교체를 통하여 공기의 품질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제조 및 시험지역, 연구지역의 경우는 여름철 22도, 겨울철은 2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습도의 경우에는 50% 정도로 환경조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체연실 및 사무실의 경우에는 여름철 약 24도, 겨울철 약 21도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관리 기준은 제재의 특성 및 작업 공정과 자사 운영 정책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조기에 대한 룸 퀄리피케이션과 작업장 룸 퀄리피케이션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온도와 습도에 대한 관리 절차가 보증될 수 있습니다. 온도 및 습도는 관리 기준 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최근 자동화 시스템인 BMS인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TMS인 템퍼레이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온도 및 습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환경 조건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정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알람을 발생시켜 작업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작은 챔벌의 경우에는 포터블 온스토 기록기 장치를 사용하여 보관 조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람에 대한 기준과 트렌드 경향 일탈에 대한 이상 발생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경고 기준인 얼렛 레벨과 조치 기준인 액션 레벨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얼렛 레벨과 액션 레벨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조치 방법을 수립하여 설정된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렛 레벨과 액션 레벨은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장의 청소 및 소독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열하였습니다. 청소 및 소독 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 방법, 청소 주기, 평가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는 천정, 벽, 바닥순으로 진행하고 더러운 지역부터 깨끗한 지역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소 방법 및 주기, 평가 방법은 청정도 등급에 따른 차등 적용이 가능하고 각각의 청소 도구에 대한 사용 및 관리 방법이 기술되면 좋습니다. 클린 룸에서 사용하는 청소 도구는 맙과 헤파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 무진 수건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해당 도구로부터 이물이나 파티클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사항은 로그북의 내용을 작성하며 로그북에는 작업원, 작업일, 사용된 세제 및 소독제 등을 날짜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장이 관리 사항 중 외부로부터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방충방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충방서란 해충과 지와 같은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 절차를 말합니다. 방충방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월간 점검을 실시하며 포충등과 트랩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포집된 해충과 설치류의 수량과 종류를 확인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방충은 1차적으로 작업장 내 침입을 방지하고 만약 침입 후에는 포충과 서식을 방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포충지수를 모니터링하여 경감 및 제거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모든 문은 클로즈드 상태를 유지하고 비사용 시 하단으로 해충과 설치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날아다니는 해충인 비례해충과 기어다니는 해충인 보행해충 지와 같은 설치류에 대한 관리는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외주 업체를 통하여 위탁관리 또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트렌드 레프터를 작성하고 해충 및 설치류의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정등급과 청정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정도란 작업장의 공기 중에 포함하고 있는 부유입자의 입자 크기를 정해놓고 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0.5마이크로 이상의 크기에 대한 파티클의 최대 허용 입자 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청정도 등급에 대한 정의는 ISO 및 EUGMP, FDA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논바이어블 파티큘레이터인 부유입자, 바이어블 파티큘레이터인 부유균, 낙하균, 표명균의 미생물이 있으며 차압, 온도 및 습도, 공기 흐름 패턴, 환기 횟수, 풍속, 헤파필터의 완전성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평가 방법인 부유입자, 부유균, 낙하균, 표명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부유입자는 파티클 카운터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며 부유균은 에어섬플러를 사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이 두 장비의 원리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부유입자의 개수를 카운팅하고 미생물을 배지에 충돌시켜서 배양한 결과를 측정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하균은 90mm 플레이트를 배지를 사용하며 약 4시간의 측정을 진행하여 낙하하는 미생물을 포집합니다. 표명균은 컨택플레이트 또는 노덱플레이트를 사용하여 표면에 부착된 미생물을 포집하게 됩니다. 이때 표명균을 측정할 때는 일정한 압력으로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업자의 경우는 최종 작업 후 작업복과 작업자의 손에 대한 표명균을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작업자는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실습을 임한 다음에 샘플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샘플링 진행 시에 각별한 주의를 통하여 샘플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제조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비와 기계, 환경으로도 또 아무리 훌륭한 규정을 정하였다고 해도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문 좋은 혈액 제재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과 자각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과 설비, 규칙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사용하고 규칙을 지키는 우리들 자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승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질문자 성함과 질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